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기센 도룡. 찰떡이야. 호영 오빠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니 기운 받아가고 싶어요. 기센 도룡님, 저 스쿼트 30개 하고 알아 누웠는데 언제쯤 100개도 가뿐하고 엉덩이도 힙업된 몸매를 갖게 될까요? 내일이라고 해줘요. 휴가 전까지 완벽한 몸매가 될 거라고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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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내일이면 스쿼트 100개 해도 가뿐하고 완벽한 몸매도 휴가 전까지 완성될지요다.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어서 원서를 쓰는 중인데 자꾸 떨어져요. 답을 다 알고 있나노니?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분명 합격할지요다. 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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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저 헤어진 남자친구하고 제외하고 싶어요. 꼭 이루게 해주세요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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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헤어진 남자친구와 제외를 하겠다.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다. 기센 도룡이 말하노니? 이 코너 약간 고정하고 싶어요. 느낌이 확 왔어요 지금. 느낌이 너무 왔어. 느낌 왔어?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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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보자 보자! 그 후에 보면 더 좋은 방법으로 담아요. 고마워.